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6강 6강이 되겠습니다 인도 현대 불교와 다라일라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도 현대 불교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다라일라마의 인도 망명도 한몫을 했습니다 사실 다라일라마는 1959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티베트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 이제 그대로 양도 되었습니다 중화민국 행정원 몽장위원회 라는 것이 있는데 몽장 이라는 건 이제 몽이라는 건 몽골을 말하고 장 이라는 건 이제 티베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때부터 이제 그 티베트를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몽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중화민국 행정원의 중화민국 정부의 이제 하나의 이원회죠 정부기관으로서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치할 때 이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외몽골 지방과 티베트 지방 그 외 각 성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족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의 행정 종교 문화 역사 등에 관하여 그 사물을 처리하는 이원회였으며 2017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이제 합병돼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쫓겨왔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 몽장위원회라는 것이 대만에 그대로 이제 와가지고 계속 전소하다가 2017년 행정원 대륙위원회로 이제 그 글이 합병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몽장위원회의 시초는 1912년 중화민국 내정부에서 설립한 몽장공작처입니다 몽장공작처는 1912년 7월에 중화민국 행정원이 관할하는 몽장국으로 이제 개편되었고 몽고하고 이제 티베트란 얘기죠 1914년에는 중화민국 총통부가 관할하는 이제 몽장원으로 개편되었고 몇 년까지 존속했던 몽장위원회는 1928년에 설립된 남경 남경이죠 난징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정부 조직법을 제정해서 중앙정부의 조직을 1929년 6월에 이제 개편할 때 이제 세워졌습니다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을 때 몽장위원회는 주로 소수민족 종교 관련 사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장위원회는 1940년 티베트에서 제14대 드라일라마 주기식이 열렸을 때 죄송합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몽장위원회 사절단은 죄송합니다 1948년 티베트 정부에 의해 강제로 퇴근 되기까지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중화민국 행정원 몽장위원회 주 티베트 대표처라는 이름으로 1948년까지 주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중화민국도 마찬가지고 몽고나 티베트는 이민족이지 않습니다 이민족 그러니까 그 몽장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통제한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하자 중화민국 정부를 란징에서 타이페이로 전도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을 수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분단되었죠 이로써 몽장위원회는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비록 타이페이로 천도했어도 중화민국이 여전히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정부라는 의미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부대로 티베트, 몽골을 또 통제했겠죠 물론 하지만 2017년 9월 15일 기회 몽장위원회의 기능이 예교부, 문화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이관되었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회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라일라마가 1959년 이제 인도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라일라마는 지금 한국을 한국 방문이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중국을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지만 대만은 방문을 했어요 몇 번 대만은 이 몽장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정부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화대만에서는 다라일라마를 몇 번 초청을 해서 이제 법회를 했죠 뭐 일본은 또 여러 번 초청을 했고 이런 역사적 연유로 다라일라마는 인도 망명 후에도 중국 본토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만은 몇 차례 방문하여 설법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다라일라마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면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죠 Peace and Human Rights 인도 내에서는 불자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와 다양한 계층에서 그를 초청하여 연설을 듣고 그의 인권 평화 환경운동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라일라마는 티베트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전세계 불교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축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뭐 어떤 뭐 티베트다 중국이다 한국이다 이걸 떠나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를 엄청나게 홍보하고 불교를 전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Human Rights, 인권, 또 Peace, 뭐 보면은 평화운동 또 환경, 환경운동 하시잖아요 기후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분이 그야말로 세계 불교의 존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인도 불자들은 인도 고대 불교나 아시아 불교 전통을 복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교시했던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이퀄리티, 평등성과 생명의 존엄성에 찬사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석회할 곳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1956년 항상 하는 얘기지만 1956년 10월 14일 개정산원대회를 이끌었던 암베드 카라 박사의 지도 이념에 따라서 불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한국, 동아시아 불교에서 조사했죠 조사 부처님 다음에 조사들 지금 새로운 인도 나바야나에서는 뉴부디즘에서는 암베드 카라 박사가 조사예요 조사 뭐 요즘 말로 하면 불교 지도자고 조사가 같은 부처님 다음으로 다라일라마도 얘기를 했어요 대보살이라고 암베드 카라 박사는 보디사트바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불자들은 이분의 지도 이념을 따라서 지금 추종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암베드 카라 박사는 부처님만이 평등을 얘기했다 평등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평등 인권과 평화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엄청난 수천만 명 지금 앞으로 이제 수십 명이 되겠지만 인도 불자들은 자신들에게 제의의 생명을 안겨준 그러니까 이제 불가족 천민들이 힌두교의 제일 아주 아래 단계인 지정 카스트로 그냥 얽매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 암베드 카라 박사가 이걸 갖다가 뚫어준 거거든요 개종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지도 이념을 따르고 그러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생활불교 대중불교 그분의 불교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평등과 인권이란 말이에요 평등과 이퀄리티 평등하다 그 다음에 휴멘라이트 도대체 똑같은 인간이 왜 우리는 최하위 불가족 천미로 살아야 하냐 이것을 타파해준 분이 이제 암베드 카라 박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불교란 종교를 수행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과 인권에 기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이런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하위 지정 카스트로 신분을 탈출하도록 해준 암베드 카라 박사를 보살이나 중조로 존경하고 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인도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과 부처님 다음으로는 암베드 카라 박사죠 사실은 보디 달마 달마대사도 이쪽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지만 달마대사는 잘 몰라요 부처님과 암베드 카라 박사가 많이 이 사람들의 지도자란 말이죠 달랄라마도 암베드 카라 박사를 보살이라고 찬탄하고 그 일깨움에 감사를 드릴 정도입니다 인도의 현대 불교와 불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하층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철학적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면서 이끌어준 암베드 카라 박사의 불교관에 입가한 불교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인도의 불자들은 암베드 카라 박사의 불교 사상 불교 철학 불교 윤리 불교관을 먼저 습등하면서 불자로서의 자세를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기복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암베드 카라 박사가 그 저수란 책이 있어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그걸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를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불교 사상을 학습하고 불교 철학을 배우고 불교 윤리 불교관을 먼저 습득을 하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평등 사상 부처님의 어떤 평화 사상 생명 존엄 사상을 배우면서 불자로서 생활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그런 그 불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불교가 부록 이제 그동안 한 800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활불교 대중불교 지성불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이 상승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뭐 박사들이랄지 지성인들이랄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불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지금 불교가 그렇게 해서 인도 불교가 새롭게 부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ioxidants 오늘은 우리 학생rauen전원 동영상 더 EC Thank you holes 댓글 Dog NPT Pew Mt. Push da aquí allem DI cię Now ty igi 잡아 goods Verizon avier Tapi ın etas monstr Houston chassis Essen avez Dayton liquids 케이 saliva tornado 아멘